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수막 사건 5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4부에서 전남편이 등장을 했었죠. 그 남편이 글을 썼는데 댓글에 글을 한 번 더 썼다가 지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이죠. 전처, 원래 글쓴이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이후에 며칠 전에 글을 남긴 거예요. 그럼 봅시다. 아이고 복잡해. 원제, 상가녀와 전남편의 재미있는 스토리. 얼마 전에 야 니네 전남편 글 올렸더라 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설명하면서 봤는데 진짜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물론 정상이 아닌가야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까지 또라이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보니까 뭐 지 스스로 진심으로 피해자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불쌍해서 나 엉엉 울 뻔했잖아.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터뜨릴 거면 그냥 터뜨리지 뭔 경고야. 또 그마저도 글을 올렸다가 지워버렸네. 왜 도망을 가?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전남편 나이 40중반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홍콩콩입니다. 의사 아니에요? 그리고 상가녀 20대 후반 세무쪽에서 알바 겸 대학교 지금은 휴학을 했어요. 황콩콩. 이 두 불륜 커플의 막장 스토리. 4년 넘게 만났습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로를 알게 됐고 바로 불륜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 완전 오지야 오지. 오지네. 그렇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년의 사랑처럼 편지까지 주고받으며 사랑을 속삭이는 난리를 치는데 상가녀는 이때 군대에 가 있는 지 남친도 버리고 유부남을 초이스한 거죠.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직장에 걸리는 바람에 둘 다 퇴사를 당했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진짜 돌았나 봐. 같이 있을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지랄. 이 정신나간 것들이 잘린 거를 휴가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전남편은 그 상가녀를 세무에 관련된 학원에 보내주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보내줬어요. 큰애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을 했나봐. 아니 그래. 그러면 조용히 키우기만 하지. 그 큰애랑 자면 왜 처자냐. 대학 간다고 노트북 사주고 에어팟 사주고 명품 가방에 지갑에 신발 등등등. 꾸준히 선물하고 사다 바치고 돈을 쳐바르면서 거기다 용돈까지도 듬뿍듬뿍 줬는데 그렇게 마지막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싹 다 받아 쳐먹었으면서 편지에는 오빠 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 편지 사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괘씸하고 용서가 안되는 건 거기에 감히 내 자식까지 데리고 만났다 이거예요. 예쁜 언니라고 소개를 했다는데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여기서 남자가 생긴 건지 이 상간녀가 하루아침에 돌면 바로 배신 때리고 도망을 간 거죠. 그렇게 신발을 선물해대더니 그 탓인가 봐 도망가버렸죠. 그거 신고 하긴 그래요. 그 나이에 대학을 갔으니 신세계가 열린 거겠죠. 개벌은 남한테 못 준다고 맨날 다 늙은 놈이랑 놀다가 이제 지보다 어린 남자들이 보이니까 이 상간녀 눈깔이 안 돌아가고 뺏기겠냐고요. 어? 그렇게 버림을 받은 전남편. 그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완전 깨빡쳐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상간녀 스토킹을 시작합니다. 뭐 학교는 물론이고 집까지 찾아가요. 문자도 수백 통씩 보내고 전화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진짜 미친 듯이 따라 붙다가 결국 상간녀 신고에 의해 경찰까지 출동. 바로 잡혀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게 쓴이가 터뜨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터뜨린 건지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쓴이가 터뜨린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터뜨렸죠. 전남편에게는 야 이게 다 나이 처먹고 추태를 부린 이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상간녀, 아 그러니까 이게 터뜨린 게 스토커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라고 했어요. 상간녀 부모에게 찾아가니까 남편 간수 제대로 못한 니 탓이라며 적반하정으로 나오더라고. 이야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용서가 안돼. 나 진짜 깜짝 놀랐다. 그렇게 사과도 못 받고 열받아서 바로 상간녀 소송 진행을 했죠. 지들끼리 돌려 써던 전남편 노트북에 상간녀의 학교정보, 인적사항, 비밀번호까지 전부 다 저장되어 있더라고. 도대체 이건 무슨 깡인지. 같이 찍은 사진, 편지 전부 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놨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혹시 아군인가?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상간녀는 학교를 부지런히 다니며 예쁘게 찍은 셀카를 카톡 프로필로 올리고 또 지 조카 사진도 같이 올려두더라고. 얘는 진짜 엄청난 강심장인 것 같아요. 게다가 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남친한테 스토킹을 당하는 중이라 말하며 절대 지가 유부남 만나서 불륜하다가 망했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나는 무조건 피해자라고. 이렇게. 그러자 사랑을 부정당한 전남편. 여기서 2차로 빡쳐가지고 더 난리를 쳤고 상간녀는 다시 한 번 더 전남편을 스토킹으로 고소해버립니다. 참고로 이 상간녀는 상관소송으로 판결문과 더불어 나한테 수천의 손해배상을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편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다 직장에 소문 다 났는데 이걸 또 쌩가고 열심히 다니면서 저한테 양육비 보내고 있어요. 참 이상해. 이런 와중에 인간이 착해졌어. 이 자식이. 그리고 상간녀.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야. 부가세 신고인가? 여하튼 그런 세무쪽에서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고로 학교에 불륜 상간녀 소문 다 터졌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개빡친 남편이 스토킹 할 때 학교 전체에 소문을 내버린 거죠. 그래도 정말 열심히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스토킹이다. 이렇게 열심히 변론을 펼쳐봤지만 그게 되겠냐고. 어림없지. 씨알도 안 막혀. 그래서 안되겠다 싶었는지 휴학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도 지 주변에 또 내 전남편이 계속 괴롭혀가지고 휴학을 했다. 이렇게 고라를 치고 있어요. 믿을까? 결국 세계의 사랑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그래요. 더 신나고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너무 길어서 못 쓰게 했어요. 비싼가 사주지 말라고. 나는 그런 애 아니라고 하는 편지. 이게 상간녀가 전남편한테 보낸 거죠. 앞으로 더 많은 기념일들이 있을 거고 함께 있을 시간이 더 많을 텐데 매번 편지 써달라 한다고 짜증내지 말고요. 또 비싼 선물 물론 좋지만 나는 편지를 써주는 게 더 좋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진심으로 말해요. 이렇게 비싼 거 사주지 마세요. 물론 너무 예쁘고 고마운데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진짜 그런 애 같잖아. 우리 서로 어울리는 사람이 됐을 때 사주세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크고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팀장님 같은 남자를 만났는지 싶을 정도로 행복할 때도 많아요.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는 전남편이 용돈을 준 계좌랍니다. 계좌 하나 입금에 이게 뭐 더 있다는 건가 아무튼 얼마야? 10만, 1000만, 1400만 물건 사진고 빼고 돈 준 것만 1400만 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이야, 미치겠다. 댓글 1번 예, 좋습니다. 이대로 잘 묵혀뒀다가 저 망할 상관여 시집간다 그러면 그때 판결문 들고 찾아가면 되겠군요. 뭐, 벌금 따위 그냥 내면 그만 아니겠어요? 댓글 기켜야 벌금이고 시계 받아봤자 지핑 유예지 뭐. 멀쩡한 남의 가정 파탄을 냈으니 벌 받아야지. 나라면 벌금 몇백 집이 있단 건 무섭지 않아. 그냥 다 감당할 거예요. 대기업 공무원 위해 일반 회사 다닐 땐 아무 영향 없거든. 2번 아니, 이미 재판 판결 다 나오고 돈까지 물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여기 있는 니네들도 완전히 악칠인가 알고는 있지? 아휴, 차라리 관통을 다시 부활시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인 사람 죽인 가해자 집안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묻든가 해? 뭐야? 너도 상관여야? 어처구니가 없네. 남의 인생 조졌으면 자기 인생 조조질 각오도 했어야지. 감히 그런 각오도 없이 달려든 거야, 뭐야?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교통사고랑 같다고 뭐냐?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는 미친 경우가 있냐고. 내가 오늘 저 새끼를 죽여야지? 이러고 사람 들이박는 거 봤어? 만약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사고가 아니야. 그냥 살인사건이지. 그 정도는 돼야 비교가 되지?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빡대가리야. 2번. 와, 미친. 도대체 저 두 연놈들 몇 살 차이야? 어린 여자 꼬시는 놈이나, 또 명품 받아 처먹고 도망간 년이나, 가슴이 웅장하네. 결말 너무 궁금하다. 3번. 정말 대단하구만. 저 상관여야 뭐 어차피 그동안 유부남한테 받아 처먹은 게 많으니까 상관소송 위자료를 줘도 지가 받은 거랑 대충 뭐 쌤쌤이 치면 되지만. 아니, 근데 저는 아이에 40대 유부남을 만나다니. 신기하네. 30대인 나이도 40대는 좀 그렇던데. 뭐지? 오지게 잘생겼나? 네, 됐으니. 아닙니다. 그냥 흔해 빠진 배 툭 튀어나온 늑다리 아저씨예요. 선물 받은 거 제가 도로 뺏어오라 했었고, 이 인간이 가지고 온 거 제가 전부 다 불태우고 버렸어요. 단, 많이 비싸고 좋은 거 몇 개는 중고로 팔았죠. 2번. 원래 못난 것들이 더 꼴갓돈다고 하잖아요. 분명 저 상관제도 오지게 못나가지고 지 또래 미현남들한테는 안 먹히니까 어쩔 수 없이 배 튀어나온 아저를 좋다고 숨어서까지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이 씹고 있는 껌도 아가리를 벌려 그걸 꺼내서 다시 씹을 정도로의 엄청난 비위가 없다면 상관이요. 절대 못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3번. 남자가 잘생겼으면 지가 대학에 갔다고 버렸겠냐고요. 그냥 지 돈 필요할 때 용돈 주고 명품 잘 사주고 하니까 헬렐레 하면서 만나다가 대학을 가면서 늙은이 버린 거지 뭐. 4번. 근데 이럴 거면 남편도 좀 같이 잡지 그래요? 둘 다 잘못한 걸 가지고 남편은 그냥 용서해버리고 상관점만 잡고 있는 거야? 이럴 거면 둘 다 공평하게 잡아야지. 안 그래요? 아니, 재산 개털 만들고 직장에 소문내서 개쪽 주고 이혼까지 했는데 뭘 더 어쩌라고. 어? 다른 방법이 있어? 있으면 네가 말해봐. 5번. 이슨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 계속 글 올리고. 안 지겨워요? 이슨이가 쓰는 글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지겹되고 그만 좀 올리라는 사람들. 나는 니들이 훨씬 더 지겨워. 혹시 똑같은 상관 열어서 이러는 건가? 공감이야? 댓글 7번. 어제 그분입니다. 꽁꽁꽁꽁 대학교의 꽁꽁꽁아. 너 보고 있냐? 지금 이거 3월에 판결문 나오면 그때 그려질 바로 너의 미래다. 16살 차이 나는 유부남이랑 놀아날 땐 어땠어? 마냥 좋았니? 내가 니네 학과 오픈채팅에서 너 찾았다고. 어? 너 찾아다녔다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나 변호사 비용만 770만원 썼다. 조사관 앞에서 5시간 동안 울면서 진술했다고. 진짜 비참하더라. 근데 어쩔 거야? 무현이네? 너 지금 배 오지게 아프겠다.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거기다 얼굴도 모르는 네가 아직도 내 꿈에 나온다. 알고 있어? 보고 싶어. 판결문 받으면 그때가 진짜 시작이야. 나는 오직 판결문 하나만 보고 1년을 버티고 또 버텼다. 기대해라. 네 인생 죽을 때까지 내가 철저히 짓밟아줄게. 본문 쓰니도 그렇고 마지막 댓글 쓰니도 그렇고 사람 잘못 건딘 것 같아요. 아 참 아니 도대체 분류를 왜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좋나 참 이해가 안 돼. 아무튼 뭐 나중에 또 후기가 올라오는 게 있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